안녕하세요. 저는 Denny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보여드릴께요. 이건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BTS는 빌보드 핫100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밖에jar에는 바깨Jack은 파란색이 만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서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러 번에 보면 볼게요. 이건 보충입니다. 네, 이렇게 네, 내 이름은 카사블랑카 세프로쿨 리젤 까베르네 서비뇽 당연히 르블랑카 셀피뇽은 스페니쉬 봄을 가져오는 서빙에서 봄을 가져오시나 원래는 자의 아름다운 actions 눈에는itch 키바 그리고 칠레와 레드와인은 알코올디그리 40분 정도 이 명품은 지금 2020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명품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빌보드 핫100도 읽어보십시오 빌보드 핫100도 총 2,020도 총 4,070도 꽤 의미적인 에디션 아, 이건 스프링 아래,line,버지 제일 예쁘게은 줄이 아래,대표 소활리 진짜 예쁘다 심지어 안녕 저기,나일로